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 나동성입니다. 저희가 우리 3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 특히 3구역에 4월에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3구역에 일반 분양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3구역에 관한 일반 정보, 사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책자에 기반한 관리처분 내용, 그 다음에 아파트 동별 위치, 향, 평형별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찍어드렸고 일반 분양자를 위해서 따로 일반 분양이 각 동별로 몇 개씩 있는지 몇 층에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유튜브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 관심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전화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일반 분양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배점이라든가 이런 청약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4월에 일반 분양이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아파트 배치도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찍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에 관한 일반 내용, 가점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 부동산에서 답변해드릴 성질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사이트에 가서 자기 일에 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인정하면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안내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제가 청약을 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당첨 가능성, 분양가격, 투자 메리트 이런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카페에 검색을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의 분양가격 이런 것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분양 시기, 절차, 중도금 등에 대한 분양에 관한 일반 내용은 조합에 문의를 하세요. 이거는 조합은 밑에 전화번호가 있죠. 812-6737 여기 하시면 앞으로 조합에서 분양을 언제 할 건지 분양 공고를 어디에 달 건지 절차는 어떻게 할 거고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잔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합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3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3구역에 위치한 어떤 부동산으로서의 위치의 장점 그리고 투자 가치로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흑석동 부동산 전체 시세 이런 것도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흑석동 전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시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검토하시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제도 창약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라든가 창약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 이런 관련된 카페 가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식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도 조합을 통해서 해주시고 저희 부동산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해봤더니 일반 분양이 너무 어렵거나 저층이라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조합원 것을 사겠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분양은 분양권이라고 하고 조합원은 입주권이라고 해요. 그 입주권을 사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은 중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의 입주권을 중개를 해서 사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도와드리고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분양도 당첨되신 다음에 당첨되신 분들께서 이걸 안 사시고 전세를 내놓겠다. 또는 내가 이걸 팔겠다. 이런 내용을 상담하실 때는 저희 부동산에 전화해 주시는데 그 이후에 당첨되기 전까지의 일반 내용은 저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사이트라든가 기관, 특히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좋은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해봐야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해당 관련된 그곳에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저희 부동산에 이중으로 전화해서 서로 시간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구역에 4월달에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당첨을 되실 분들은 청약을 하셔가지고 흑석동의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지라든가 내가 투자에 메리트가 있을 수 없을지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의 몫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흑석동 전반적인 흐름을 다 파악을 하세요. 그거 한 분 한 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고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아크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일매일 막 두 명이서 200통씩 전화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오를 아크로 같은 경우는 좌본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3구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유튜브를 보시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가 없어서 설명을 못해 드렸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 보면 구독 빨간 버튼 있죠. 꼭 눌러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법률, 세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양철학까지 계속해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힘을 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3구역 일반 분양 청약을 해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